서울시내의 유서 깊은 종교건축물들을 따라 걸으며 사색을 즐기고 역사탐방도 할 수 있는 종교유적 관광코스가 개발됐습니다. 종로구청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도심 속 종교문화유적길, 명동성당, 승동교회, 조계사 등 사적이나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도심의 종교건축물 5곳을 2시간 30분 동안 탐방하는 도보여행길입니다. 우리 종교유적지가 아주 좋은 곳이 많고 또 시민들에게 알릴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 잘 몰라서 안 오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런 탐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코스를 만들게 됐고 한국천주교회 성지이자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한 명동성당에서 종교길은 시작됩니다. 명동성당을 출발해 길을 걷다 보면 인사동 초입에 다다르는데요.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학생대표들이 모여 3.1운동을 논의하던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인사동에 위치한 또 하나의 종교건축물은 동학을 모태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종교, 천도교의 중앙대교당입니다. 바로크 양식을 닮은 좌우 대칭형으로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국의 천교도인들이 모은 성금으로 지어진 건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운동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던 배부터와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만들던 출판사, 개벽사의 옛 터, 세계어린이운동 발상지 B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둘러보고 나서 인사동길을 걷다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심사찰, 조계사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불교문화와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대웅전과 목조석가모니불, 천연기념물 백송, 서울시 보호수, 회화나무 등 다양한 문화재와 자연유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불교의 자주성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널리 고치시키고 근현대불교에 있어서 서울 한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휴식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외경부터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건축물, 종교유적길 코스의 마지막은 대한성공의 성당인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에 한국의 건축양식을 결합한 독특한 분위기의 건축물입니다. 서울 도심 속 종교유적들을 따라 걸으며 역사와 마주하는 종교유적길 도보여행. 종교길을 걸으며 역사의 발걸음을 되짚어보고 심신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